다 단기고평가 돼 있고 조종하면 사야 되고 뭐 지나치게 과연이고 막 다 이런 얘기가 있고 심지어는 뭐 특히 양극자 같은 경우는 종교 같고. 저 박수영 이사는 교주 같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험담하는 사람들도 천지에 널려 있거든요 유튜브 공간에. 그런 얘기할 때 빨리 사시는 게 좋습니다. 다 사갖고 당장 물려갖고 빠지면 좀 꼼짝딱 살 수 없으니까 좀 일부는 좀 남겨두고 한 반 사고 반 남기든지 삼십 프로 사고 칠십 프로 남기든지 아니면 칠십 프로 사고 삼십 프로 남기든지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사놓는 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 같습니다.